어이구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렇게 전달됐군요. 자 하나 둘 셋! 셀카? 우와 셀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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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카 카메라니까 셀카. 이현 씨 몰랐죠? 거울인 줄 알았죠? 약자로 해서? 네 거울. 이걸 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셀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. 잘했어. 정답입니다! 자 현대의 정국인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! 아 그래요? 네 10점. 깜짝이 하세요. 그래야지 애들이. 아 정말 이상하게 한다. 아 진짜? 아 나 보고 싶어. 정말 이상하게 한다. 손을. 아이 재밌겠다. 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. 엄마 이상하게 했지. 오! 천천히 천천히 다시 한 번. 야 빠르게 한다. 다시 한 번. 그렇죠 천천히. 그렇지. 오케이. 그거야.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? 그렇죠. 편한 거잖아. 편하게 편하게. 아 너무 멋있다 이거. 오케이. 하나 둘 셋. 농구. 저는 어떻게 했어요? 신났네요. 이게 뛰어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. 어떻게 했어요?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. 아 잘했어요. 손에 문제가 있었어요. 손을. 너무 쉽다. 이 문제가 어떨지. 잘 보세요. 아 잘했어요. 잘하고 있어? 아하하하. 아 잘했어요. 잘하고 있어? 아하하하. 최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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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렇게 잘했다고. 제가 편했습니다. 잘했어. 아 말하지 마세요. 말하지 마요. 잘하네. 물어봐요. 내 생각엔. 애매하다. 뭐가 애매합니까? 아니 아니. 아 잠깐만. 애매한데. 헤즈뱅이. 헤즈뱅이. 정답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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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어. 잘하네. 아 됐습니다. 잘했어요 잘했어요. 양태 2대2 무승부입니다. 네. 가족의 마음을 기댔다 보는 시간. 내 마음을. 나셨다. 네. 자 오늘의 도전팀입니다. 우리 김영수. 어슬의 가족. 네. 네. 잘하셨어요. 문제 읽어주세요. 엄마 아빠가 길거리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면. 그렇죠. 과연 은서는 어떻게 할까요? 첫 번째. 또 시작이네 하고 싸움이 끝나길 기다린다. 두 번째. 창피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 척 혼자 빨리 가버린다. 세 번째.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서 싸움을 빨리 끝내도록 한다. 네. 세 번째. 싸움을 멈추기 위해 갑자기 아픈 척 쓰러진다. 아 이거 뭐. 다섯 번째. 여기 연예인 싸움 났어요. 외쳐서 망신을 줬다. 네. 아빠의 망신을 주는 거죠. 아무래도 그 은율군이. 네. 엄마 아빠 싸우는 것을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. 유기농자예요. 창피해서 혼자 빨리 가버린다라고 같아요. 그렇죠 그렇죠. 왜냐하면 저번에 백화점에서. 싸웠어요? 엄마가 이거 뭐 사려고 했는데요. 아빠가 이거 있는 거잖아. 해서 못 사게 했거든요. 그래서 엄마 아빠. 공연을 못 사게. 그래서 못 사게 해요. arry자 mentors 방앞에서 advisor 100kg 더 이상osc Bris니다. 사랑의 안자. 사랑의 안자. 감사합니다.